트럼프 당선인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X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X를 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구 트위터 X를 인수한 다음에 X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를 높게 평가했는지 한국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이 1등 1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똑똑한 겁니다. 완전히 뭐죠 미디어케 판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X는 그냥 SNS 플랫폼이 아니고 뉴스 채널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론조사기관 퓨 연구에 따르면 지금 X9 트위터는 현대 미디어의 심장박동입니다. 뉴스를 여러분 전하는 인플루언서 중요 인물들의 85%가 X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 미디어와 관련이 없는 77% 이러한 목소리는 내러티브 스토리를 행성하고 뉴스를 속보로 전 세계적인 대화를 불러일으키는 독립적인 스토리텔러가 됩니다. 과거처럼 레거시 미디어 거대 여러분들 미디어 업체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X의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들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여러분들 미디어들이 받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미디어 집행이 그렇게 확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해냈는가 하니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해낸 겁니다. 현재 30세 미만 성인의 약 40%가 인플루언서에게 뉴스를 문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아울렛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존 언론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시민 언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65%는 X의 인플루언서가 시민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류 미디어들이 워낙 거짓말을 하니까 놀랍기도 70%는 뉴스가 신선하고 필터링되지 않은 것과 주류 거품 외부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X는 더 이상 단순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X에서 우리는 미디어입니다. 엄청난 게 발생한 겁니다. 미디어가 그러니까 레가시 미디어 전통적인 주류 미디어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퇴색돼 버린 겁니다. 이걸 내다보고 이러면 55조 원 정도를 베팅한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55조 원을 베팅해서 X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들의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방어전을 잘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X에서 활동하고 있는 뉴스 그러니까 도매상이죠. 인플루언스 가운데 26%만 기존 언론사의 여러분들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전혀 언론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74%가. 그렇게 언론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X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49% 유튜브가 44% 페이스북이 35% 이렇게 여러분들 X가 갖고 있는 중요도하고 미래를 일론 머스크가 내다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아마 개인이 아니고 회사가 갖고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뛰어난 거죠. 미디어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미디어 판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데 이걸 쫙 따라가다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의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대충 지금 엊그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널 트럼프 당신의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지금 미국의 정치계의 현안 이슈들이 대부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렇지만 도널 트럼프도 처음에 주류 언론들을 제치고 그냥 바로 대통령이 X를 통해가 여러분들 정치를 하니까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빨리 내다본 거죠 여러분들 이 일론 머스크가 생각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생각도.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왜 빅테크 기업들이 선거 때면 그렇게 민주당에 줄을 서느냐 돈을 벌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메타의 저크버그도 마찬가지고 아마존의 이름들 베조스도 마찬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가치관이 반듯한 겁니다. 무슨 가치관이냐 세상에는 절대 진리라는 게 있다 이야기죠. 절대 선이라는 것이 있고 시중용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식재가 강한 겁니다.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절대 선이 어디 있나 세상에 절대 정의가 어디 있냐 강자의 이익이 정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대주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세상에는 정의가 있고 사실이 있다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100% 일론 머스크와 여러분 동의하는 겁니다. 세상에 정의가 있고 세상에 참이 있고 세상에 사실이 있지 사실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정성을 덮는 겁니다. 가치관의 붕괴인 거죠. 부정성을 왜 덮냐 대한민국 이름들 모모한 사람들 부정성을 왜 덮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부정성을 왜 덮냐 세상에 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덮는 게 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관의 참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일론 머스크가 천억을 먹는데 베팅을 한 겁니다. 도널 트럼프한테 일론 머스크가 55종을 들여 여러분들 트위터를 인수하는 겁니다. 왜 참을 위해 싸워야겠다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은 그걸 넘어갈 수 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개더사드란 분이 아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작가나 이런 분으로 좀 유명합니다. 진실이란 것은 주관적이다. 당신 생각 같이 하게 되면 문명이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 좌파 성량의 이름들 유명이니 아니 진리가 어디 있냐 진리는 주관적이야 진리가 객관적이지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발건해가 it could end civilization 문명이 종식될 수 있는 그런 게 잘못된 이야기다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까워 있는 세계관과 인생 간의 정수를 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움은 겉으로 보면 다들 이익이나 진영 때문에 싸우지만 안을 보면 가치관의 혼란인 겁니다. 최상의 사실이 어딨냐 최상의 정의가 어딨냐 최상의 선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 하고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정을 덮고 it could end civilization인 겁니다. 당신처럼 생각하게 되면 문명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었지만 개드 사드처럼 나는 딱 사람을 보면 뭡니까 민주당스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내면 세계가 다 밖으로 드러나니까 여러분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npr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공영방송인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공영방송의 ceo인 리비 에먼스는 truth is subjective 진리가 원래 진리가 없다 이야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원전 4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들이 주장했던 건 똑같은 겁니다. 진리가 뭐가 있냐 내가 정하면 진리고 내 이익이 되면 진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와 유물을 그냥 정화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일론 머스크 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x를 많이 안 쓰지만 그 사람이 영혼세계나 세계관을 금시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못 고칩니다. 이걸 못 고치기 때문에 이걸 못 고치기 때문에 그냥 성전환한 남자들이 여자 게임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성전환한 여러분들 여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미국의 민주당이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레거시 미디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ai의 지원을 받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수백만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2020년하고 2024년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유니크 비지트라는 표현을 해보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한 번 이상 특정 미디어에 접촉한 사람들 숫자가 cns는 20%가 줄어들고 워싱턴포트는 45% 뉴욕타임스는 22% 팍스 뉴스는 24%가 줄어든 거죠.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뭔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전통 주류 언론들이 죽어가는가 밑에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네요. 주류 언론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디어업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을 보면 내가 이제 방송을 매일 준비하기 때문에 주류 언론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짜 거짓말이 많습니다. 뭐 거짓말이 많다고 여러분들 그분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거지 거짓말은 그냥 그러니까 거짓말만 계속 보는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 거짓말이 그냥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타임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지난 4월까지 720만 명의 여러분들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20만 명의 미국의 이런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도록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런 이런 미국의 정상적인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어재하게 나갔겠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뭡니까 한국의 언론들은 그냥 트럼프 후보가 정신나간 사람으로 그냥 정신나간 노인대로 뭡니까 선거 당일까지 뭐죠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았지 않습니까 720만 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뉴욕의 시티홀파크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불법 이민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 달라고 여러분들 주장하는 겁니다. 집 달라고 시위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미국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이런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720만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72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여러분 사람인 거 아니까 미국의 여기에 여러분들 엘리스 섬을 통해가지고 옛날에 다 유럽 이민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유의 여신상 뭐 그런 거 있는데 섬일 겁니다. 그 섬을 통해서 들어온 60만 명 60년 정도에 들어온 총 숫자 총 숫자만큼 많은 여러분들 많은 숫자를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불법 이민자를 허용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2024년 4월 3일입니다. 바이든은 엘리스 섬을 통해서 60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만큼 불법 입국자를 허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경순찰대에 잡힌 사람만 740만이니까 전부 따지면 천만 이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1,300만 정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냥 잡힌 사람만 720만 명이고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게 되면 1,300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권이 사실을 보려고 이렇게 다 눈을 열어보면 감으니까 한국의 언론들도 그렇게 뭐죠 부정적으로 묘사라 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 마치기 전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럼 도날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년에 민주당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 트럼프 당선자는 지금 미국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끌어가려고 하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들은 정신나간 노인데라고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날드 트럼프 후보의 엑스코나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그냥 정제된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를 보는 시각이고 미국의 여러분들 민주당을 보는 시각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추수감사제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두에게는 누구까지도 포함되는 거 아니까 우리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던 Radical Left Lunatics 극좌파 정신나간 사람들을 포함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이런 파괴하기 위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노력했고 그렇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하게 될 극좌파 정신나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에게 행복한 추수감사제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 용어 Radical Left Lunatics 아마 우리 표현을 하면 미친 갱이들 이런 아마 표현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냐 So hard to destroy 열정적으로 파괴하기를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뭐죠 미저러블리 안타깝게도 페일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하게 될 극좌파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전부 다 뭡니까 미친 경위로 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가 정신나간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추수감사절 메시지에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대로 이러면 노출된 겁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정책은 너무나 나빠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나쁜 정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곧 존경받을 것이고 생산적이 될 것이고 공정하게 될 것이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가가 앞에는 비난했지만 뒤에는 또 뭡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딱 던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표현을 땡스기빙 메시지를 직접 한국신문을 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직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됐는데 기술분야 몇 가지 이야기하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각 산업별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이렇게 이제 각 산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모델들이 원래 기초모델인 대규모 언어모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전력이